근데 님들 아이디 무슨 뜻이에요? AVE씨가 뭐예요? AVE 배우들이요. 아니야 아베트라고 포로로 다 함께라는 뜻이에요. 포로로? 아니 포로로는 아이고야 포로 아 깜네 잠깐 이거 끝날냐고 아있네 큰일날 놔라니 좋아요와 구독 자 기분이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랜덤스쿼드 한판 해주지 헉 뭐야 아잇이 셋이 맞췄다 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신기하다 이거 둘 셋이 디스코드 따로 하고 있겠는데 유화각인가? 아 저 아니야 아 들려요? 아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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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유화각이다 유화각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유화각이다 어? 누구? 누구 목소리인데? 학생 4번님이요 3번? 4번님? 4번님이라고요 4번님 아 4번님 서중학생이신 것 같은데? 아 초등학생이야? 초등학생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중학생? 중학생 중학생 아니에요 어떤 학생? 저 30대님 유치원이에요? 유치원이에요 혹시? 30대에요 님들 30대라고요? 네 내 목소리하고 비슷하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 듣는 소리 없어 안녕하세요 저 30대에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아 진짜 30대에요? 네 아니 남잔데 남잔데 여단 목소리 내는 거 같은데 뭐라고요? 안녕하세요 저 30대에요 맞지?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무식하다고? 니 좀 무식해 솔직히 말해서 가는 기도 먹어서 말 기도 잘 못 알아듭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40대에요? 아니요 다 40대인데 무라치지 마라 그런 걸로 니는 늘 키있다 40대 다 같이 40대인 거 같은데 아 아니에요 우리 10살까지 말 높기 때문에 죽여버린다 혹시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? 45명 76년생이요 몇 번이에요? 1번 3번이 76년생이고요 네 아니에요 2번이 74년생이에요 아 사부님 정신 없으시죠? 아니요 저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4분 아무리 봐도 저 남자인데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내는 거 같은데 형 그러니까 내 목소리야 니 사잖아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저래요? 네 네 약간 그렇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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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애들 있어요 뒤에 애들 있다고 태워주세요 빨리 타요 4번이 출발하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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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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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냐 와 오라이가 언제 찰 거야 혹시 모래여정 바람돌이 알아요? 전잔여중일까님 별명선 10개 감사합니다 모래여정 바람돌이 모래여정 일어나요 바람돌이 모래여정 우리하고 같은 거 같아 어서 빨리 들어줘요 공주도 되고 싶어 하하하하 혹시 이 양반들은 미래할 때 당통한 사람 아니었는데 아니 약간 좀 머질라는 듯 뭐 머질라다뇨 저 방송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? 시청자 3명인데 님들도 오시면 안 돼요 약간 머질라는 것 같아 4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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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님들은 아이디 이거 무슨 뜻이에요? AVEC가 뭐예요? AVE 배우들이여 아니 아니 아베트라고 포로로 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포로로? 아니 포로로 아니 포로로 아니 포로로 아 잠깐만 이거 평말이 안 봐야돼 잠시만 잠시만 4번님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네 네 옛날 여자친구 아이가? 아니 아니야 4번님 목소리 많이 들어봤어 오빠 나 잊었어? 무슨 소리가 어디서 들어봤지? 예전에 같이 돌린 적 있나? 아니야 4번님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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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너부야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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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 맞아 유튜버를 하긴 했었는데 망했는데 아니야 구독자 100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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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거 에헤헤 에헤 돌아다니다 돌았 줄 알았다 아아.. 딱 걸렸어 도망간다 조졌다 진짜 뒤로 뺀다 그.. 그분 맞는 거 같아 유튜브 걸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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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게 걸복 아아.. 나 죽었다 그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니 봤자 진수야 이분 이제 걸복같이 걸복 아니요 왜 됐지 왜 됐지? 남복 남복 너무 많네 어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못살려? 어 다셨어 어 어 야야 여기 여기 사방에 있어 그냥 차타 차타 확인 아아 쟤 흔적하고 버렸다 그랬지 와 도망쳐 어? 4번도 살았네 에이 전 무조건 살지 않아도 치킨 먹을건데 아니 나 나 나는 저 이거 게임하면서 네 유튜브 몇 명 만났어 전 아직 방송할 실력이 안 돼서 어 제가 봐도 안 될까 길거리 글자 뻗어난다고 글자 뻗어난다고? 글자가 뻗어난다고? 일부러 목소리 더 이뻐 보이려고 가성 쓰는 거 같은데 아니예요 아니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그래서 되게 실례예요 목소리를 가짜를 어떻게 내요 아니요 그 그 하여튼 맞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거 잘못하면 어 나 안줘서 반말해드려야지 어 별풍맞는 거 같아 내가 다 얘기했는데 뭘 지고 가서 가봐야 돼 내 동친이 네 이름 얘기하잖아 아 맞네 웃음소리 저분 웃음소리가 치트키네요 이분 나이가 글분가 그분이 32인가 그래 월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봤으면 영상 한 몇 번 봤거든 교통사 들어가야 돼 예전에 다 교통사 차 박았을 때도 보험에서 불러놓고 기다릴 때도 글뽀 유튜브 보고 싶다니까 그 옆에 아저씨가 자기 딸을 회차 박아서 열 받아서 막 개겁고 부린데도 얘 그러는데 얘 유튜브 보고 싶다니까 글뽀 없는데? 글뽀 니 한글 모르나? 뽀뽀할 때 글뽀? 어 없어 글뽀라고 글리브 할 때 글 아 글뽀 아니 저 3번님 발음이 이상한 것 같은데 글뽀 글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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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한가 3번님 걸리버 연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글리버 연기 글리버 연기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나중에 정철 정철 성철 아 소리 어서오세요 마니님 감사합니다 이로 가면 양가가 아닙니까 누가 쏘면 어떡하죠 총이니까 쏘죠 그러면 총을 던질 거예요 뒤에 온다 150만 퇴근시 하느냐, 잘 못하느냐 수류탄 여까지 절대 안 올라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뜯어오면 저건 참, 참, 참 난 분명히 아마 중국이었네 뒤에서 똥구봉 쏜다, 똥구봉 똥구봉 쏜다 다 모르네 죽었단 생각하네 쟤 왜 저런데? 엎드렸대 쟤 아냐, 밑에 있어요, 타야돼, 타야돼 밑에 있어, 밑에 있어 퇴근시 하느냐 아싸, 힐, 힐 여기 밀어,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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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85도 있다 85방향인데, 너무 가운데 아니에요? 2방향, 좋은거 맞아요? 1, 2, 4, 5각인데 5각? 얼굴은 20대 같은데 5년이 애타게 찫는다, 용언 또 잡았다 오, 순차 잘 던진다 맞다니까 4번 왔어 왔어 우리 앞에 왔어 뭐니? 왜 왔어? 어, 잡아줬다 야, 죄송해요 뒤에도 왔는데, 우리 뒤에도 왔는데요? 아니 뭔질 아는데 형,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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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남았다 잘한다, 잘해 에이, 진술 진짜 에이, 진술 진짜 에이, 참 고맙다 여기 못 굴러 간다 아직까지 양박이라 아직까지 많이 남는데, 침갑뿐 있어 흠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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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, 이, 진술 진짜 야, 진술 안 돼 이야 한 명 당국 아니에요? 에, 그만, 마지막에, 마지막 저기 여기 돌, 어 거기에 개 하나 개 마지막에, 마지막 마지막, 개 마지막 마지막 훠힛 흠힛 흠힛 흠 흐핫 유튜브 써도 돼요? 이거 써도 돼요? 뭐야 이거 마이크 되는 거 초대가 울렸나? 초대된다 한 번만 더 하자 재밌다 그치 분들 근데 사고는 약간 목소리가 남자 같기도 하고 왜 자꾸 남자래 약간 벌보라면서 아니 뭐 벌보도 뭐 남보도 뭐 먹였고 그럼 한 번 더 먹자 한 번은 제가 먹여들었으니까 먹여주세요 와 살았다 한 방은 미긴 했다 뭐 좋아하는데요? 프레디 좋아해요 반 반 무 마니아 묵을거 없나 무을끝 으악 난발만 넥 난 es 구부